가수 싸이스의 신곡 덧댓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 진입했습니다. 강남스타일과 젠틀맨에 이어 해당 차트에 오른 세 번째 곡입니다. 신곡 덧댓은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100에서 61위로 진입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강남스타일로 1위에 올랐고 다음에 젠틀맨으로 최고 10위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벳댓은 방탄소년단 슈가 씨가 프로듀싱과 피처링에 참여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뮤직비디오도 공개 일주일 만에 조회수 1억을 넘겼고요. 글로벌 음악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도 빠르게 1,300만 스트리밍을 돌파했습니다. 2.,800만 스트리밍에... 4,300만 스트리밍이 consciencë 닫고, 2,300만 스트리밍에 찾아보고 5,500만 스트리밍에 대신을iyont Blue Air media ... 부채서!' 5,000..